소금 꿈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전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중요한 재료이자 보존의 기능을 갖고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정화, 보호, 풍요를 상징하며 꿈에서 소금이 나타나는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조화롭게 만드는 재료로 꿈에서 소금이 나타나는 것은 삶에서 균형과 조화를 찾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음식에 소금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맛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균형이 맞지 않으면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소금 꿈은 이러한 균형을 다시 찾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에너지나 악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소금을 사용하는 전통이 많은 문화에서 발견됩니다. 꿈에서 소금을 보는 것은 자신의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정화하거나 자신의 신체나 정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나 외부의 압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소금은 매우 귀중한 자원으로 여겨졌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보존뿐만 아니라 무역과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꿈에서 소금을 보는 것은 경제적 안정을 상징하거나 금전적인 풍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을 대량으로 보는 꿈은 풍요와 번영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때때로 슬픔이나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눈물 속에 소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꿈 속에서 소금이 나타나는 것은 감정적인 고통이나 상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소금을 먹는 꿈이나 소금이 넘치는 꿈은 정서적인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과부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꿈은 정화와 보호의 상징으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과거의 문제나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변화나 도전에 대비하는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자신을 둘러싼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먹는 꿈은 강한 감정적인 경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금은 감정적인 고통이나 상처 또는 삶에서의 어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강한 맛을 느끼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꿈은 현실에서 겪고 있는 감정적인 충격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소금을 먹는 것이 자신의 삶에 더 많은 활력과 열정을 불어넣으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소금을 잃는 꿈은 삶에서 중요한 것을 잃거나 놓치는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 손실이나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을 잃는 꿈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화를 의미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노력이나 자원이 헛되이 사라지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모으는 꿈은 자신의 삶에서 자원을 축적하거나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경제적인 안정과 더불어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소금을 모으는 행위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을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넘치는 꿈은 감정적이나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짊어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금이 넘친다는 것은 삶에서 균형이 깨진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책임감으로 인한 피로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으며 삶에서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깨끗한 소금을 보는 꿈은 긍정적인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에서 정화와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소금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있어 필요한 정화와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더러운 소금을 보는 꿈은 부정적인 영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신뢰하던 사람이나 상황에서 실망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하며 현재의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소금은 특히 자신이 직면한 문제나 장애물이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금을 거래하는 꿈은 경제적인 거래나 교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원을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금전적인 이익이나 손실에 관련된 문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거래하는 꿈은 자신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거나 그 반대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금이 물에 녹는 꿈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 사라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의지나 결심이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물에 녹는 모습은 자신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며 그로 인한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나누어주는 꿈은 자신의 자원이나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소금을 나누는 꿈은 또한 자신의 노력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해 1 정서적 갈등을 겪는 중 소금이 넘치는 꿈을 꾼 여성 한 여성은 최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갈등으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꿈 속에서 소금이 넘쳐나는 모습을 보았고 이는 그녀가 현재 감정적으로 과부하 상태에 있음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관리할 필요성을 깨닫고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살해 2 승진을 앞둔 남성이 소금을 모으는 꿈을 꾸다. 한 남성은 직장에서 중요한 승진 기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소금을 모으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는 그가 승진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살해 3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남성이 소금을 잃는 꿈을 꾸다. 한 남성은 최근 사업에서 큰 손실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소금을 잃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는 그의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 심리적 불안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 현재의 상황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경고하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소금 꿈은 정화, 보호, 균형, 감정적 갈등 등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꿈 속에서 소금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감정 상태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변화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도움으로 재물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한다. 들판에 산더미처럼 쌓인 소금을 보는 꿈 들판에 산더미처럼 쌓인 소금을 보면 사회적인 사업을 벌이거나 빚을 지게 된다.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꿈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희망찬 내일을 맞이한다. 산전수전 체험을 하여 지적이고 이지적인 사람이 된다. 산더미처럼 쌓인 소금을 보는 꿈 산더미처럼 쌓인 소금을 보는 꿈을 꾸게 되면 큰 사업을 벌이거나 작품을 출판하게 되며 이런 일들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걸머지게 된다. 생선을 소금에 뿌려 절이는 꿈 집안 식구에 우아한 질병이 있게 된다. 소금 먹는 꿈 몸이 건강해지고 앓고 있던 질병이 말끔히 사라지고 수명이 길어지게 될 것임을 뜻한다. 소금, 술, 식초 등이 나오는 꿈 소금, 술, 식초 등이 나오는 꿈은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소금물이나 간장에 세수를 하는 꿈 새로운 일이나 계획에 작은 근심이 따를 짐초 그러나 세수를 하고 난 후 개운하게 느꼈다면 일이 순조롭고 짠 맛으로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아프다면 일이 평탄치 않고 어렵게 풀릴 짐초 소금을 먹는 꿈 질병이 흩어지고 수명이 길어지게 된다. 소금을 배추해 절인 꿈 집안에 화금이 생긴다. 소금을 사는 꿈 소금을 사는 꿈을 꾸게 되면 집안에 우아니나 걱정거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많은 양의 소금을 얻는 것은 물질적인 이득이 생긴다는 암시다. 소금을 얻거나 소금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온 꿈 집안에 우아니 생기고 식구들한테 근심거리가 생김 소금을 트럭으로 실어다 길가에 풀어놓는 꿈 막대한 빛을 얻어 부채를 걸머지게 된다. 소금이 곳간에 가득 찬 꿈 소금이 곳간에 가득 찬 꿈을 꾸게 되면 버려놓은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 암시다. 소금이 넓은 들판에 산처럼 쌓여있는 것을 본 꿈 자신의 능력밖에 큰일이나 사업 등을 벌이게 되고 그로 인해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의미한다. 소의 소금 가마니를 두 개를 싣고 오는 꿈 소의 소금 가마니를 두 개를 싣고 오면 중년 이후 혹은 말년에 두 가지 사업을 벌여 부기를 얻을 길몽이다. 소의 소금 두 가마니를 실어온 꿈 그것은 중년 이후 또는 말년에 가서 사업을 하게 되어 번창하게 되고 재물이 풍족해지게 되며 부며로운 말년을 보내게 된다. 소금이 나오거나 소금과 연관된 꿈 예상하지 않았던 걱정거리가 생긴다. 자신의 주위에서 생선을 소금에 절이는 것을 보는 꿈 사업가나 선원은 재물을 축적하게 되고 기타 일반인은 주위에 누군가가 병들거나 사업이 침체된다. 자신이 소금 가루를 낸 꿈 자신의 집안이 정신적, 물질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될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소금을 만든 꿈 자신에게 근심, 걱정거리 또는 예기치 않은 불운이 닥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소금을 먹는 꿈 자신의 신체가 건강해지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하며 결혼한 여자가 이런 꿈을 꾸면 건강한 잔여를 얻게 될 것이며 환자가 이런 꿈을 꾸면 병이 호존되어 건강을 되찾게 될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소금을 판 꿈 자신의 능력, 행동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음식에 소금을 넣은 꿈 자신에게 금전적인 어려움이나 예기치 않은 재난이 닥치게 될 것을 의미한다. 주위에서 생선을 소금에 절이는 것을 보는 꿈 사업가나 선원은 재물을 축적하게 되고 기타 일반인은 주위에 누군가가 병들거나 사업이 침체된다. 트럭에 소금을 운반하는 꿈 사업 자금을 마련하게 됨 항아리마다 고추장, 된장, 간장, 소금 등이 가득 들어있는 꿈 고추장단지 꿈은 이념 주체성, 성격, 재물, 돈 등을 상징한다. 된장단지 꿈은 양육 사랑, 행복, 보호, 관용, 재물, 돈, 사업 등을 상징한다. 간장단지 꿈은 조직 검사, 관찰, 법, 군사, 보호, 재물, 돈, 무역 등을 상징한다. 소금단지 꿈은 천도 진리, 종교학문, 군사, 검, 경찰, 사업, 재물, 돈 등을 상징한다.